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보내줄 수 있는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치에서 나온답니다 꼭 배를 타시면 양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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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게 어디가 뭔가 그 오래 죽게 생겼네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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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 내가 많이 해줄게 아이고 고맙다 이거 시청자한테 갈거라 깨끗하게 정말 이 사이즈는 크진 않은 사이즈지만 정말 귀한참도 이 시간에 한 마리 나와주네요 아이고 택배 왔습니다 히트 히트 바닥이가? 아닌데? 히트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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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리시여 어 오기 잘하시죠? 범수야 고맙다 하하하하 헤헤헤헤 하하하하 초콜릿 올라왔고 60g 타라바헤드에 핸드피싱 스커트로 또 한건 더 해냈습니다. 와 오늘 뭐 광어 참돔 다 보내드릴 수 있겠네